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받으려는 가입자 수백 명이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.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엔 12일 밤부터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. 가입자들은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의 본사를 찾아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.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, 카페 등 제휴 브랜드에서 20% 무제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최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.